이제 제가 좀 급해요. 넷이거든요, 이제. 91년생? 근데 사실 내가 서른, 네 세기로는. 그러니까. 근데 얘는 나는 진짜 얘는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. 옆에 누가 있는 애야, 진짜. 하하 형이랑 옛날에 술 먹는데 근데 하하 형이 좀 올라온 거야, 기분이. 야! 집 가서 한 잔 더 하자! 이랬는데 아 형 어떻게 가요? 형 스님 계신데 야! 고은이 다 이해해!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리고 갔어. 진짜 누나 무방비 상태였어. 근데 누나가 진짜 막 막 이거 해주고 막 술을 갖다 주고 이랬어. 맞아, 누나는 진짜 막 러브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.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. 다음날 이제 하하 형한테 형 너무 즐거웠다. 형 다음에 또 마셔올 때 당분간 한... 1, 2년 못 먹을 거 같아. 1년 치를 그날 다 끌어 놨었어. 너네 가자마자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물이 나가고 물을 꿇고 있었대. 너 마지막이야. 형 그 카드 쓴 거야. 곱다! 네. 안 돼. 내 얼굴 살렸을 거 없다. 오, 곱다! 절대 안 돼. 오빠 잘하네 근데. 쉬고 있어. 절대 안 돼. 하하 형은 인정할 거 딱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딱 받아들일 거 같아. 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해. 집에 가자 이런 얘기를 안 해. 맞아, 정확하게. 너네 집에 가자. 아, 우리 집은 안 돼? 우리 집은 안 돼? 우리 집은 안 돼? 저희 집은 안 돼? 비RAY LOVE 영화